기분이 좋네요 워스라인 노블를 해서 자 2구 야 오지환 뛰었습니다 자동 태그를 2루에서 아웃입니다 장성우 나이스 나이스 송구 그리고 오지환은 뭐 다시 보시면 아 스타트는 굉장히 빨랐네요 그런데 지금 저는 살짝 송구가 빠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것을 또 정훈 선수가 정확하게 잡으면서 네 뭐 자 주자 뛰었고 2루 2루 씁니다 2루는 또다시 정확했습니다 오늘 장성우는 2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스타트는 좋았던 것 같아요